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은혜교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은혜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구만에서 항상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5월에는 모든 교회의 강단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부 예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서 답을 내주셨는데 그것은 복은 가진 어머니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전도 역사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가장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그런 부인 만난 것이 참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사회 생활이 최소 단위인 거기서 안 되어지면요 사회에 나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정이 있는데 사실 혼자 생활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끈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 끈이 떨어졌을 뿐이지 분명히 가정이라는 끈이 있고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께 체육대회를 참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풍성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각기 달란트대로 체육대회를 원네스되게 하는데 섬기기도 다 하고 물질로 기도로 또 힘든 봉사로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도움을 청하는 분이 한 분 왔어요 한 40대 되시는 분인데 수염도 텁스루 하고 와서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천사의 집 출신이라 했는데 아마 고아원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합동총신을 졸업했고 목사는 안 되었지만 제주도에 개척을 하다가 친구 보증을 썼는지 모르지만 교회 부도로 교도사 생활하고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너무 힘든 상황이고 잠이라도 좀 자고 밥이라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갈 여비를 좀 돌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말에 진위를 떠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우리 은혜직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은혜직이 참 잘해요 목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옷도 전부 다 또 양말, 네이, 세 것 뭐 이런 거 전부 다 챙겨가지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잠자기하고 저하고 또 대화도 나누게 하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또 용돈을 좀 줘서 차비를 줘가지고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차를 태워가지고 동대구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진짜고 거짓이고 그것을 떠나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는 교회에 왔는데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하면서 참 가정의 소중함을 느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니까 그처럼 한평생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세기는 위기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위기 중에 위기가 무엇이냐 가정의 위기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철들어가지고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 50대 이후의 남성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채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남성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으니까 두 말 안 하고 아내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집사람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마누라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번째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까 철하고 대답을 했고 다섯 번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여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30대 40대는 잘 몰라가지고 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철들기 전에 보험 잘 넣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잘 넣어야 나이 들어가지고 대우를 받아요 저는 지금 보험 논란이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아무리 강해도 나이 들면은 이제 여자들 말을 듣는다 그래요 아무리 큰소리 쳐도 가정에서는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지요 그러면서 어떤 모임이 있었었는데 남자들 모아놔 놓고 사회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서 아내 말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왼쪽에 서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점 오른쪽으로 오르륵 가더라고요 근데 강큰 남자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왼쪽에 딱 서들어요 사회자가 강큰 남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도 사는 비결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 이쪽에 섰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 말을 잘 듣는데 우리 은혜교회의 남편 성도들이 부인 성도님들의 말을 좀 들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말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또 훈련 속에서 중직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이 기둥같이 쓰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내가 교회 와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막 싸웠었으면 혹시 오늘 오다가 싸웠었으면 싸움 그대로 오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내 주의껏 정리하고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대로 오시면 돼요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글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래의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그 상처가 보금의 한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지기를 추구한 드립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사단 문화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젊은 남자분들을 또 있는데 웃으면서 들읍시다 라는 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집안 청소 한번 했다고 아내에게 생색 내지 마라 네 방 청소는 네가 치우라고 7살 때부터 듣던 소리이다 자기 사는 집 청소하는 거 자랑할 일 유세 떨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아 본인은 초보 남편 초보 아빠이면서 아내에게는 네 엄마 같은 베테랑 아내를 기대하지 말라 너처럼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다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결혼한 여자들이다 네 입에 맞는 반찬 하루아침에 기대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몸매 타박하지 마라 거울 보고 다시 얘기해라 네 얼굴에 네 몸매에 물 한 잔도 곱게 떠다주는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봐라 너의 분신을 낳아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다 뱃살로 평가하지 마라 술 먹고 살찐 네 배보다 백배 아름다운 몸이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는 해답이 없다면 모든 가정이 이런 거죠 제가 카카오토로 좀 보내드렸더만은요 우리 여자 군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눈물 납니다 이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 속에 살든지 해답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50대 이상 겁이 나가지고 전부 말 듣는 것이고요 세상으로 말하면요 이제 30대 40대는 겁 없어가지고 아직도 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성경교육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효도하는데 여와를 격려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영적 아버지 관계가 바로 돼야 모든 관계가 다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소유가 가정에 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가정 부부 아담은 핑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인생에게 그 가정에 또 문제가 들어오는데 살인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창세기 6장에는 내필이 이미 가정에 들어와서 완전 가정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창세기 11자는 그런 가정이 국가가 되고 사회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정에 대한 아픔을 맞이했던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믿음 가지고 이기려고 나가나 참 안쓰러운 가정들도 있고 지금도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 디모데의 가정 목회자의 가슴에 담겨지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한 시대에 큰 응답받는 가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바로 내려야 돼요 가정이 뭔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첫째 5월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교육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을 반복해야 된다 세상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뿌리 내리게 해야 되고 삶으로 그걸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이 근본이지만은 그 부모로 누구로부터 우리가 왔느냐 영적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차이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생명 있는 효가 진짜 효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리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가정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정리돼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간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15절이죠 여러분들이 세운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기간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간이 가정이요 그 가정 살리기 위해서 타락한 가정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세우신 기간이 있는데 복음전하는 교회가 두 번째 기간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간은 그 두 기간밖에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 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의 삶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호린예배 주례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행복의 기준을 바꿔라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부인의 외모도 아니요 남편의 지위도 아니요 그 가정의 경제도 아니고 돕는 배필로 줬다는 것이지요 다르면 다를수록 틀리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줬다는데 그 기준을 두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워야 됐냐 주님이 주인 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물질과 외모와 지위가 기준이 되어지면요 그거 떨어지는 날 가정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돕는 배필로 줬다는 것에 참 행복 찾기를 바랍니다 외모는 날이 지나갈수록 자꾸 변화돼요 보톡스 해봐도 그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부 땡겨서 꿰매고 땡기고 땡겨도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도 땡기다 땡기다 보니까 나중에 목에 보이기 때문에 보름다리 떴더래요 보니까 배꼽이 그 거지 올라왔더라고요 외모가 기준이에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외모가 언젠가는 권불 10년 해가지고 그 권세도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복의 기준 그 다음에 교육의 기준 삶의 기준 우리 장로 시험 칠 때의 12진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신구의학 성경은 신구의학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법칙이다 했었습니다 우리 지식의 기준이 성경 말씀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육의 기준도 가정행복의 기준도 전부 세상 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의 행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아 그저께도 보니까 우리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축제를 조금 돕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이게 음악을 차 라이브를 쭉 틀더라고요 트는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들어봤었습니다 들어봤는데 뭐 다 마치고 뭐 했었으니까 이제 좀 했는데 그 마지막에 편지 있잖아요 편지 말없이 건네주고 옛날에 들었던 거 그걸 한 번 듣고 왔는데 제가 찬송 참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보혈 찬송을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각인된 거 다 지워졌는 줄 알았는데 그거 한 마디 들었는데 그날 편지 그것이 자꾸 아까 신금을 울린다고 했더니만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여러분 세상껏 빨리 지워지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기준이 전부 바뀌어요 각인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저는 다시 한 번 확인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마태범 16장 13절의 2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문제 끝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이냐 반석 위에 지은 가정이냐 따라가 틀려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각인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운 가정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본 7장 25절이었죠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이 본점이라면 가정은 지점과 같은 것이에요 광야생활에 성막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 성막의 모형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 성전의 모형이 어디 있느냐? 천국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형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요 가정 또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면서 뭘 느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고 싶고 다 키워놔놓고 니 키워놨는 감대나라 한 부모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천국에 가보면 어떻다 그래요? 여기하고는 틀려요 진짜 교회는 세상하고 틀리고요 방주는 세상하고 틀리는데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물 위에 떠있지만 물하고는 분리되어 떠있는 것이 방주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운영은요 세상 방식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보니까요 전부 다 숟가락 길다란 거 전부 들고 있다가 갑니까 천국은 섬기는 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천국은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요 전부 살이 윤택하게 이렇게 쪄요 지옥에 가보니까요 전부 빼빼 숟가락 그어도 이맛다 한 거 들고 있는데 그 지옥에 가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전부 그 긴 숟가락 지가 퍼먹으려고 하이기는 입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래가지고 어깨 너머로 다 들어가가지고 흘리 보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처럼 막 숟가락 뜨니까 입에는 안 들어가고 전부 다 흘리니까 빼빼 말라고 천국에 가보니까 딱 앉아가서 저쪽에 앉아가고 있다며 떠가지고 누구 입에 줬나 상대편 입에 떠져요 저쪽은 내 입에 떠요 잘 먹고 전부 다 그것은 비유인데 그게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은혜가 이렇게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천국의 모형 그러므로 가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이루어준 가정이다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원래 가정에서 자녀들은 그 가정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형제도 내가 선택해서 형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다 믿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가정에 오면 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가정의 약한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약한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델의 가정,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델을 보면서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했었습니다 디모델의 가정에 눈물을 생각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겠지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가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보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이 또 이제 디모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남편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의 남편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디모델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디모델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 결혼이어서 남편이 아직 교회에 오지 아니할 수도 있었고요 두 분 할머니 어머니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델에게는 이것이 아픔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디모델의 가정의 이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싹밑짱밑은 가정의 연약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연약한 부분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되죠 가정의 연약함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가정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것이 기회가 됐고 그것이 장점이 됐고 그것이 순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졌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아야 할 정금같은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델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됐고 참말로 영적 아버지를 만난 게 되겠죠 두 할머니의 남편, 어머니의 남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민족 가정이지요 그런데 그 다민족 가정, 그것이 세계보금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디모델가 살았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문화는 로마가 헬라문화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는 거의 헬라말을 써요 헬라말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도 그 당시에 헬라말로 로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헬라말로 기록되었어요 문화에 정복당한 것이죠 이 이방인 결혼석에서 디모델은 헬라말을 잘했고 히브리마를 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민족 가정으로서 언어의 국제화 그래서 세계보금화에 유용하고 적합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연약함, 우리 가정 내 개인에게 연약함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바울에게도 디모델와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여러분, 그걸 쓰실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쓰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쓰신다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것이 디모델였고 그것이 바울이었고 또 제일 약한 다윗, 여덟째, 아무 힘 없는 막내 하나님이 그걸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것 때문에 쓰임만 여러분 추건합니다 기도 속에서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시길 않기를 추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눈물을 보았다 너희 외조모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어머니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한을 가지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금의 한을 가진 기도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보금의 눈물이 있는 가정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은요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공격하느냐 렘넌트 넘어지길 바라요 렘넌트가 넘어지고 렘넌트가 무너졌을 때에 그 이후에는 정말로 소망없게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이후에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월함, 남자다, 남자다 특히 유교사상, 남자다 장세기 3장 속에 선 여자에게는 그 우월한 의식에 치지 아니하려고 막 대항하는 걸 주셨어요 골값에 그러고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쌓이고 이로 인해 성격도 비뚤어지고 사회의 적개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부부 싸움을 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오셔가지고 은혜만 받기를 추건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렘넌트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금의 한을 갖고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연약한 여성 한 분이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요괴배,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게 누구냐? 한나의 어머니입니다 렘넌트 하나 살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 통해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요 무디의 어머니고요 오늘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보금의 한이 있는 기도가 되어 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가진 한이 무슨 한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보금화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의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보여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가정에 빛의 자녀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 보금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 통해서 세계보금화가 되어진 것이 디모데의 가정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명을 주셨는데도요 그 사명을 가지고 보금의 한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거를 불평하기 원하고 원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얘기하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연약함에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머물고 함이라 하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사명을 놓쳐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아픔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을 몰라요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사명 가진 자가 되고 가장 이해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부담은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상하게 교회 일에 내가 이 부분에 자꾸 부담되어진다 그건 그 부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자꾸 부담되어진다 직분 부담되어진다 그거 사명이에요 사명이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것 가졌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걸 내게 주셨느냐 다른 사람 안 가진 장로 집분 왜 내게 주셨느냐 다른 사람 안 가진 안수 집사 집분 왜 내게 주셨느냐 다른 사람 안 가진 재물을 왜 경제의 축복을 왜 내게 주셨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았던 건강을 왜 내게 주셨느냐 그거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건 사명이죠 오늘 모든 성도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약한 부분 기도 속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40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나의 40일 여기에 완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10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집중 기도 40일 말씀에 집중하시고 10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집중하시고 사도행전 1장 2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성령축만 받게 됩니다 나의 현장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영안에 눈이 열려가지고 현장 보니까 아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대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현장 눈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게 주신 현장 내 지역 눈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이 뭐냐 아픔이 사명입니다 부담이 사명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 가지고 말씀 속으로 40일 나의 40일을 회복하고 나의 10일 집중 기도를 회복하고 나의 현장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명을 넘어서 뭐를 발견해야 되죠? 천명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 천명 이것이 천명으로 들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보금의 한 보금의 눈물이 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내가 살아서 가정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오늘 또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